이 이정섭 수원지검 이차장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은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 의원님들 이재명 대표 재판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압박 아닙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지난번에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서 역대 최초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네 명이 소추가 되었다 두 명이 철회됐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재명 재판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한테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리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퇴근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마디 할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마디 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저것은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 차분하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저 정도의 워딩이 나왔으면 굉장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워딩 중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워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원석 저를 차라리 탄핵하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에서 검사를 탄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비위가 있고 범죄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1야당이 권력을 남용해서 보복한다 이러는데 지금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야당 죽이기를 하는 게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성 해소 사법의 정치화를 탄핵 때문에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주작이라든지 김건희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야당이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검찰이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입니까? 공정합니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요.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뇌물 먹은 국회의원, 보좌관 추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가상자당 투기한 국회의원의 탄핵을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탄핵은 못하지만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뇌물 먹은 검사 제대로 처벌합니까? 룸사롱 가서 성매매한 검사들 제대로 처벌합니까? 아니잖아요. 김영란법 96만 원까지 잘라줘서 봐주게 하잖아요. 제 식구 감싸게 하면서 검사들끼리 서로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상자산 투기하는 검사들 많지 않겠습니까? 수사합니까? 아마 다 봐주게 할 겁니다. 그래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승연 보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을 저렇게 주셨고요. 오늘 뉴스라이브 토론 시작부터 후끈 좀 달아오르는 듯합니다. 이 검사의 탄핵을 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아까 조승연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의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져보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특별수사팀장. 이재명 대표의 특별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이런 겁니다. 스키장을 이용하는데 청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의혹인데. 서정옥 변호사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째, 민주당이 상당히 비급하여. 비급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에게 탄핵을 못하고 실무임합니까? 아니, 제가 방송할 때 패널들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수없이 제가 들었는데 왜 한동훈 장관은 대꾼 줄 아니까 겁이 납니까? 무섭습니까? 왜 한동훈 장관은 못하고 밑에만 하냐면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 대상자에서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의 책임자는 이원석 총장입니다. 당당함에게 이원석 총장을 왜 탄핵 못합니까? 왜 실무임합니까? 지금요. 이종석 차장의 혐의가 인정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공소시호도 지난 위장 전입. 이거요. 현재 재판관들도 제가 알기로 이게 몇 분이 있어요. 현재 재판관이 탄핵 판단할 때 위장 전입과 탄핵 인용할까요? 본인도 위장 전입했는데. 이게 위장 전입과 탄핵 같으면요. 우리나라 판검사 고위직 거의 절반 이상 탄핵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고 그리고 이게 나머지는 아직의 의혹에 불과하지. 이게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요. 골프장을 했다든지 예약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사유고. 조금 전에 우리 조 부위원장님이 가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검찰을 했지만. 저는 국회라 봅니다. 국회다 오히려. 우리나라 모든 사람 파면할 수 있어요 탄핵으로. 유일하게 못하는 게 국회입니다. 자기 식구 감사기 김남국 의원단 제명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국회가 저는 유일하게 국민 소환이 없다. 지방 의원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수사 이야기했는데요. 검사들. 공수처를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해가 손준성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죄 추정 글에 떠들면서. 그럼 손준성 검사는 왜 탄핵합니까?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중석 검사도 대검하고 공수처에 고소했잖아요. 지금 검사가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면책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인데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저는 말도 안 되는 견제받지 않는 건 국회라 봐요.